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0월 17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상승마감하였습니다. 다우산업이 0.93%, 나스닥종합 1.20%, S&P500이 1.06% 상승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중동의 분쟁이 더욱 확산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며 3대 증시가 모두 상승마감하였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S&P500 기업들 중 현재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32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중 84%가 EPS 컨센선스를 상위했으며 EPS 증가율 추정치는 2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되는데요. 증시의 각종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있지만 결국 전세계 투자자들이 이목에는 분명하게 실적에 따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긍정적 발언 또한 이어졌습니다. 패트릭 하커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며 현재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 오스탄 골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라고 밝히며 얼마나 높이 금리를 인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제약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들의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점은 국내 증시에도 당연 긍정적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동시에 3분기 실적 및 중동의 분쟁과 관련된 내용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어찌 변하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판단됩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상 관련 주로는 보험 관련 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예상 관련 주로는 국내 반도체 관련 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